한 번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, 당신 아버지는? 당신 아버지? 그래, 당신 그 잘난 아버지 어머니 첫 제사에 실어 죽겠다는 걸 어떻게 한 번을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티를 내시냐고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? 냄새라는 숲이 벗겨졌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? 내가 노력 안 한 게 뭔데?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대? 우리 부부가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어서? 아니 포도팟에서?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결혼을 시키지 말든가 사람이 이렇게 괴롭힐 줄 알았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했다고! 후회가 엄청 되나 봐 오윤희한테 1억 준 것까지 다 밝혀졌으니 이제 숨길 것도 없다 이거야? 사랑하던 여자 뒤통수 치고 나한테 온 건 당신이야!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! 당신 갈수록 형편없어지는 거 알고 있어? 당신 다 싫지만 죽어도 못 버리는 뼛속 깊은 그 열등감이 제일 싫어 야! 야! 너 거기 안 서냐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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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좋은 거고요! 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